우리들 만났다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던 이야기 서로의 꿈들에 함께 부풀었었고 설레었고 내일이 두근거렸지 언제부턴가 하루가 짧아져만 같고 우리들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서로가 참 솔직했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고맙던 거칠게 없던 시절 모든 걸 모든 걸 나눌 수 있었고 같은 꿈을 꾸던 시절 뭐가 달라진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리 우리 지금 무엇이 중요하게 꿈을 꾸데든 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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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자리에 서서 끝없이 하는 이야기 그때가 좋았다 언제부턴가 더는 건네지 않는 스무살 서로의 꿈들 우리가 참 힘이 됐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나무라고 그래서 고맙던 외롭지 않던 시절 모든 걸 나눌 수 있었고 같은 길을 걷던 시절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리 지금 무엇이 소중하게끔 된 걸까 우린 결국 이렇게 어른이 되었고 부르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되었지 뭐가 달라진 걸까 우리 아직 뜨거운 가슴이 뛰고 가릴 게 없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 걸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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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